기도의 화답하는 산성 기쁘다 구주 오디션 115 115장입니다. 기도의 화답하는 산성 115장입니다. 기도의 화답하는 산성 115장입니다. 기도의 화답하는 산성 115장입니다. 기도의 화답하는 산성 이 산성 115장입니다. 기도의 화답하는 산성 115장입니다. 기도의 화답하는 산성 115장입니다. 나 고아하시네 나 고운 고아하시네 우린 확실히 되신 나 주가 하시니 다 격매하여라 다 격매하여라 아멘 하나님 말씀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입니다. 신학성경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신학성경 52쪽에 있습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아멘. 이제 하나님 앞에 특송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허장론님 나오시라고요. 축하하게. 완치되었으면 빌어드리고. 혼자. 허할경 장로님 나오시죠. 화이트 크리스마스. 일절 간주. 일절 간주. 같이 간주. 일절 간주. 일절 간주. 둘이 같이. 해당을 먼저. 간주. 간주. 일절. 같이. 일절. 지금 간주가 있어요? 일절 먼저 하시고 간주 후에 일절 제가 또 하고 간주 후에 함께. 일절. 응. 일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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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조이. 잘 Product.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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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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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